역대화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로왕 산해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아가 산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로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아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일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로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아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로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왕 히스기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로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 쌓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아가 너희를 꿰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하께서 우리를 아수로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었지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아가 여호하의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재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아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아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아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아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로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아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로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아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아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아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미며 이 히스기아가 또 기혼의 위세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위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아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아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아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위차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화 33장 문하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아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의 영원히 둘이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재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잇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윤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하세의 교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위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깨까지 이르러 오베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재단들을 다 성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재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재단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문하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해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문하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해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역대화 34장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해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재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재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빠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열여덟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화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리아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아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아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화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화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하여 크핫 자손들 중 스가리아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화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노라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메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략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카세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메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감해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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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